고향 신축 빌라 분양 사무실 거실입니다. 시스템 에어컨이 무상 옵션으로 시공되어 있고요. LED 조명과 보조 조명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실 주방 불명 구조이면서고 개방감이 우수하고요. 아일랜드 식탁이 설치되어 있는 주방입니다. 냉장고 자리와 김치냉장고 자리가 마련되어 있고요. 가스콕탑 펼치에 주방 창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방 옆 베란다고요. 안방에도 시스템 에어컨이 무상 옵션으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파우더 룸 공간이고요. 부부 욕실입니다. 첫 번째 중간방에도 에어컨이 무상 시공되어 있고요. 베란다가 설계되어 있는 두 번째 중간방입니다. 생활찜 수납에 용이한 베란다고요. 해바라기 샤워기가 설치되어 있는 메인 욕실입니다. 삼성동 포레지움 분양 사무실 현관입니다. 삼성동 포레지움 분양 사무실 현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